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도룸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오디오 장비와 렉형 장비에 익숙한 유저들에게는 친숙한 브랜드의 메리스는 2017년 페달형 이펙터를 시장에 출시하며 압도적인 사운드로 연주자들에게 굵은 인상을 남기며 짧은 시간에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설립자 테리버트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라인식스의 수석 디자인 엔지니어였으며 스트라이몬을 공동 설립하고 5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을 토대로 2014년 메리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오토비트 주니어, 머큐리 세븐, 폴리몬을 페달형 이펙터로 발표하며 기존 렉기어의 하이퀄리티 사운드를 컴팩트한 페달에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페달 시장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퍼펙트 페어링 아홉 번째 시간으로 공간계의 끝을 보여주는 메리스의 폴리몬과 머큐리 세븐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두 대의 이펙터 혹은 메리스의 이펙터들을 모아서 자주 보여드렸었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이 머큐리 세븐과 폴리몬이 2017년 말인가 2018년 초에 출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꽤 시간이 지났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몬과 머큐리 세븐과 대적하는 공간계 페달이 현존하느냐 라는 질문에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사운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을 졸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평소에 이제 사장님께서 은총 씨가 MR을 틀고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하시면서도 그 장면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운드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폴리몬과 머큐리 세븐의 환상적인 조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각각 사운드도 잠깐씩 들려드리고 은총 씨가 찾아온 MR에다 묻혀서 사운드를 또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요? 머큐리 세븐부터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네.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ленаной vad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폴리몬은 켜질 수 있나요? 그리고 제 боль 아니에요. 피칠건 catchickers ge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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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에서 머큐리 세븐과 폴리몬을 메인 딜레이와 리버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시대에 앰비언트 사운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빛을 바라고 있는 페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놀랐던 점은 뭐냐면 공간계를 물론 은총씨가 잘 톤을 만져서 만들어 놓은 톤이긴 하지만 공간계를 묻혔을 때 소리가 약간 뒤로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흐려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쨍하고 맑고 투명한 해상도 높은 사운드가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는 것 자체에 다시 한번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씨께서는 실제로 이 두데이의 이펙터를 무대에서도 그렇고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 메일스 공간계에 대해서는 늘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뭐 싼 금액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요즘 기준으로 치면 비싸다고 생각도 딱히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주변 아티스트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오케이 딜레이는 그럴 수 있다. 뭐 각자 써야 되는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리버브는 나는 이게 머큐리7이 현존하는 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딜레이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실 지금 머큐리7과 폴리몬의 가장 큰 약점은 요즘 페달에 비해서 편의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편의성이라 말하면 프리셋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떨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좀 더 편의성이 좋은 다른 공간계 페달을 써본다거나 이랬을 때 편해요. 편하고 좋은데 제가 머큐리7이라든가 이제 폴리몬에 대해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사실 뭐 저희가 리뷰 앞서서 뭐 공론가 할 때가 좋네요. 뭐 다릅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솔직한 저의 속내를 말하자면은 지금 해상도나 퀄리티 면에서는 아직도 폴리몬 머큐리7은 그 탑티어 수준이 아니라 뭔가 약간 어너더 레벨이다. 네 완전 그 근처에 아직 오는 페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그나마 이븐타이드가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훨씬 더 이 둘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더 좋아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좋고 특히나 이제 그 폴리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취향의 문제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상도라든가 퀄리티는 여전히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리버브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사실 쓰시는데 볼 불편함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그냥 프리셋 굳이 안하고 그냥 뒷단에 걸어놓고 그냥 매번 만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 써서 그냥 묻혀버리는데 아웃단을 머큐리 세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다른 리버브 페달에 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머큐리 세븐은 두 개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폴리몬 안에 머큐리 세븐 두 개 운영.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뭐 최근에는 좀 다른 세팅을 이제 하려고 좀 다시 생각 중인데 그래도 공간계는 머큐리 세븐은 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응답성이라든가 얘가 그 바깥으로 아웃풋으로 나갔을 때 그 진짜 이 퀄리티 차이를 뭘 말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앰프로 듣는 것과도 또 다르고 앰프로 들으면 또 몸으로 받는 게 또 확 있지만 레코딩 돼서 들어갔을 때 그 소리를 또 들으면 와 이거 이걸 못 따라오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다른 타 회사 브랜드들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페달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어나더 레벨의 공간계를 쓴다라는 느낌은 메리스가 저한테는 지금까지 유일무이하고 그런 거를 정말 제대로 들어보실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쓰시면서 아실 것입니다. 이게 와 다른 페달이랑 다르구나. 내가 조금 더 신제품이 있어서 편의성 때문에 써봤지만 결국에는 이 공간계 사운드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기준점을 확실하게 두고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면 저는 메리스보다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신 분들도 은총 씨에게 많이 공감을 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이제 조만간 딱 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드리지는 못하지만 메리스에서 큰 거 한 대 네 큰 거 한 놈 오죠. 큰 거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 예고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진짜 고퀄리티의 멋진 공간계 이펙터를 꿈꾸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될 이펙터다 라고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